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 양림동에 세워진 정률성 흉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한 보수 진영 전도사가 자신이 한 행위라고 유튜브를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자드나 싶던 정률성 이념 논란이 재현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조성된 정률성 거리입니다. 단상에서 떨어진 정률성 흉상이 바닥에 있습니다. 누군가 흉상을 훼손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정률성 흉상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광주 남구청에 접수됐습니다. 남구청은 누군가 밧줄을 이용해 흉상을 강제로 철거하려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침해 지나가시던 시민분이 그냥 여기 지나가는데 통상이 쓰러져 있으니까 신고한다고 전화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자신이 정률성 흉상을 훼손했다고 밝힌 이가 있습니다. 보수계 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가 어젯밤 흉상에 밧줄을 묶어 차량을 이용해 흉상을 부려뜨렸다는 사실을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것입니다. 윤 씨는 광주시에 정률성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률성 흉상은 지난 2009년 중국 광주우시 해주고 청년연합회가 남광주청년회의소에 기증한 것입니다. 지난 8월 말 박민식 국가보본부 장관이 재개한 이후 불붙은 정률성 논란.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다 최근엔 잦아 드나 싶었는데 이번 흉상 훼손으로 다시 한번 이념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2대 국회 입성을 준비하는 우리 동네 인물들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순천광양 곡성구례 을로 가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곡성구례지만 선거군의 타지역에서의 이주 비율도 높아 보수 또는 중도층 성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변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앞선 총선에서 기존 광양곡성구례, 순천신대지구가 합쳐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2020년 선거 당시 기준 확정선거 인수 21만 5천여 명으로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지역구입니다.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 변호사 출신의 서 의원은 내년 총선 현역 프리미엄을 무기로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 비서관을 지낸 권향협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광양에서만 3선 도의원을 지낸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서 의원과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선 첫 광양읍 체육회장을 역임한 추우용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굳혔습니다.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역시 새로운 대한정당의 면모를 자신하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지세를 규합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중도층까지 어느 진영으로도 쏠리지 않은 순천광양 곡성 구례율 민심,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해석으로도 읽힙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화순광업소의 118년 역사를 알리는 기록전이 열렸습니다. 탄광 시작부터 폐광까지 사진과 문서 등 다양한 기록물을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화순군은 더 많은 자료를 모아 앞으로 짓게 될 화순탄광 역사관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땅굴 안 한 광부가 안전모 전등빛에 의지한 채 두 팔을 천정으로 뻗었습니다. 굴이 무너지지 않게 바치는 쇠동발을 설치하는 건데 잔뜩 찡그린 표정은 고된 노동을 짐작해야 합니다. 작업을 마친 광부의 몸에선 씻어도 씻어도 검은 물이 흐릅니다.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이 나무수레로 탄을 나르던 때에 기록돼 있습니다. 기록전을 둘러보던 관람객은 광부로 일했던 아버지가 떠올라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냥 가슴 아픈다는 것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했을까. 이번 전시에서는 탄광과 광부들의 모습뿐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기록물은 약 90점입니다. 이 밖의 화순군은 예산 약 2억 원을 들여 화순광업소와 관련한 자료를 모으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사진과 영상, 업무 기록 등은 모두 1,500점이며 올해 말까지 수집할 계획입니다. 역사관을 건립해서 이 기록들을 거기에 전시하고 또 광부들의 물품이랄지 장비, 생활의 모습들, 또 각종 기록들을 전시해서 건강 자원으로 활용하고. 1905년 국내 제1호 탄광으로 시작해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전성기를 지나 지난 6월 문을 닫게 된 화순광업소. 그간 광부들의 땀과 눈물, 탄광에서의 희로애락을 엿볼 수 있는 이번 기록전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초로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막바지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는 억만송이 국화와 은빛 갈대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정원 박람회장에 지난달 30일 1일 관람객 21만 5,828명이 찾으며 1일 최다 관람객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추석 연휴 기간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폐막 전 관람객 800만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상반기 감사를 통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